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국기 13장 14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원래 14장을 읽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읽지 못했던 13장까지가 잡수스 읽을까 합니다 13장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장입니다 12장은 무교절 6월절에 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13장은 그것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무교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그 날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6월절 무교절 사실 이거를 우리도 진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첫 번째 언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항상 최고의 절개로 지킵니다 구원을 최고의 절개로 지키듯이요 13장이 그 내용이고 14장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좀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무교절 이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아무미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내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미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우리 13장 무교절에 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계에 이르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나온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 통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사람으로 속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로 만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또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겠지만요 15절 우리 나중에 읽어보면은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양과 소 가축 같은 그런 첫 새끼는 요악의 희생으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맛아기하고 맛아들하고 낙유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도록 12절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를 구속하는 그 비밀들이거든요 자 3절을 보면은 요악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배경을 먹지 말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무교로 된 빵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데가 없는 빵으로 먹으라 그래서 요악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를 인도하에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에 내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월 그때 그 월들 이름이죠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한 사람, 해사람, 아모리 사람, 희유 사람 여부족석의 땅을 내게 주시려고 명세하셔서 적과 꿀을 이르는 땅에 하실 것이다 이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요악께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먹지 말라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누룩을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 또 하시죠 예틀, 죄, 하나님, 복음 없는 옛날 것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상들, 그 습관들, 각인 뿌리, 체질들을 먹지 말라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거 통해 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빵, 새로운 술, 새로운 음식을 먹으라라는 뜻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있지요 구절에 보면 요악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라 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이는 실제로 언약 전달식이 이 무교절에 있습니다 6월절이기도 하죠 2절에 반드시 아들에게 언약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합니다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랩런트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랩런트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할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라고 했습니다 손 그리고 미간, 손목이죠 이쪽 손목,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게시록 13장 아시죠? 짐승의 표 받는 것 지금 다시 또 우리 분위기가 이번 피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짐승의 표 받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점이 맞다 안 맞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원래는 노예들에게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표시였습니다 왜 손에게 하느냐?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사람이 그 주인의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간, 그 주인의 생각, 그 주인의 마음 따라서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이 점령된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가 주인이냐라는 걸 계속 생각나게 하고 나도 생각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도록 하는 그런 표입니다 은약의 표정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요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제 내 손으로 왔는 거예요 그게 표의 의미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진짜 한번 누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게시록 13장을 좀 약간 생각하면서 경결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게시록 13장에 있는 미간의 표현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손의 표를 여러분의 손에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 능력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의 머리에 먼저 주신 것이 그 벌써 하나님의 인이 벌써 찍혀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짐승이 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하의 율법이 내 입에 깨아라 그 율법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그 다음 손 설명하셨죠 해마다 절개되면 이교를 지킬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11절부터 다시 16절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석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석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메 여호와께서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는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 맹세하신 대로 은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때에 너는 반드시 할 것이 뭐냐 모든 수컷 사실 옛날 수컷은 하나님의 은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을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녀 노소 가르지 않고 사실 4경기 2장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너무나 남녀 차별적이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써 파고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사람이 부어줄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다 계획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모든 은약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은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의 처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안되면 그 목을 꺾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그 사람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처 아들도 사실은 아들 목을 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만 아들이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그에게 이럴 때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반드시 외웁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바로가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처음 난 모든 사람을 은약대로 사람의 장조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석것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약대로 움직이시고 은약대로 처음 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 드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돼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첨 난자를 다 대속할 것인데 이것이 너의 손의 기호와 너의 미간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쳤습니다 그 인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우리 머리 생각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이 돼서 우리에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손 우리가 하는 것 여기 미간에도 손이 인이 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무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무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사실은 무교절에 6월절에 우리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절 말씀까지 22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약긋 애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나라와 그리고 블레셋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 해안가 지방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요 그 땅의 길이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그 길을 사실 옛날부터 쓰던 그 킹즈웨이 왕의 대로라고 보통 부르는 길이었는데요 무용로였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사실 그 무용로라고 사실 왕의 대로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 위에 있는 메사포타미아 지역이 있죠 그 위에 나라도 사실 애국 나라를 치러 올 때 이 길이 가장 넓고 안전하고 평평했습니다 산 같은 건 별로 없고요 그렇게 쫙 올 수 있었거든요 그 점령하러 오고 애국도 사실은 옛날에 나라가 아주 커지면 그냥 이집트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넘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시돈, 시리아 지역까지 북쪽까지 계속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 타고 올라가서 그걸 점령을 했거든요 그때 가던 길이 바로 킹즈웨이 대로였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가던 길이었는데요 그 길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큰 길보다는 좁은 길이라도 확실한 길, 응답받는 길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도 옥토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왕들이 아는 길이니까 분명히 애굽왕도 알았을 겁니다 따라올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요 그래서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복음 전화하고 그 다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진짜 돌아가는 것이 결국 노예되고 종되는 건데 의외로 너무 쉽거든요 우리가 벌써 닦아 놓았던 각인, 뿌리, 체질들 석관 속에 있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게 만들 수 있죠 자꾸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못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이끌어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대여를 지으러 나오는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온다고 했죠 요셉이 분명히 야곱을 따라서 그렇게 나를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나가라 했죠 그 언약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숲곳을 떠나서 광야꽃 애담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21절을 보면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미지나 이런 것을 보는 구약학자들은요 사실은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똑같은 사실은 것이다 뭐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불 기둥이 사실 구름 기둥이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인데요 낮에는 보니까 그게 커다란 연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보니까 그 안에 빛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에덴 동산의 화양금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형질일 것이다 라고 보는 구약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시 에덴 동산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출애국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구축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제 여기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안 가도록 딱 지키는 겁니다 옛길로 안 돌아가도록 사실은 분명히 그 길로 빠져나가려면 진짜 불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서 안으로 돌려 해도 불을 지나가든지 구름을 지나가야 됩니다 참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진짜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펼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세례를 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대한 부분을 이 성령 세례를 4등제 2장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보여 저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불기둥 구름등이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형제를 똑같은 거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다니는 여러분에게는 사실 불기둥 구름등으로 인도하십니다 불과 불꽃 같은 것들로 진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허가함서를 끊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정말 진행 중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같이 빛 주시면 진행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불기둥 구름등기둥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름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확실하고 그 빛을 통해서 또 구름처럼 시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정말 아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허가함이 꺾이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산업에 있도록 계속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연속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언약 6월절의 언약을 지키고 유교병의 언약을 지켰던 그 사람들과 올림픽들이 지금 이제 참다운 증인의 축복을 누릴 그 시간별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하시죠 일부러 애담 옆에 장막 치면서 이 그 모든 바로 왕들을 바로 왕이 있는 이 마귀의 나라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는 일을 하시죠 성령의 역사 우리로 말하면요 그게 어느 만큼 힘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장 1자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는 31자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재미있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히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디아히롯 앞 곧 바할수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지리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냐마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여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탐대히 나갔습니다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떼 해변 그들이 장막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국사람을 성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사람을 성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내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신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압니다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고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고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을 기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사람들과 그들의 병고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국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고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애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시제 14장을 읽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출애급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며 장차 완성될 구원의 때를 바라보는 예표적인 사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하고요 동시에 138의 언약이 완성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홍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언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약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창색 있는 주요한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 계속 내려오지요 그게 뭐냐? 복, 예수 그리소, 언약의 여자의 후손, 언약의 왕권, 영적 서밋, 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통해 주시는 자손, 자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땅, 증거, 능력 주시는 것 땅이 만약에 거기에 허감이 있거나 적이 있으면 그걸 싸워 이기도로 만들어서 주시고 땅이 만약에 비어있다면 거기에 가도록 하셔서 주시고 땅을 주시는 증거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 이번에 출애국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 6월절 무교병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유교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은 나의 아들이다 자손, 하나님 아들이로 못 삼으시는 것 첫째 아들 모두 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하는 것 세 번째 그거 하고 나면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똑같지요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국 14장 하나님의 능력 바로 모든 마귀, 허감, 세력 다가오면요 그거를 정복해 이기는 하나의 능력 우리로서는 성령의 충만, 정인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옛날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요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냥 어? 이스라엘 바로가 따라왔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길 거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 멀리 떠나 광려에 갇힌 바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래서 따라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이야기를 나중에 17절, 18절에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요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뭐지요?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내리라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의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십니다 17절, 18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병거와 마병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요하일 줄 알 것이다 모든 허감의 세력들마저 하나님의 능력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마귀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그것 통해서 마음을 무리가 그대로 행합니다 4절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놓고 순종 안 하지만요 안 할 뻔 했습니다만 예, 말씀에 순종하도록 움직입니다 성령축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 순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가 무릎 꿇게 만드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5절에 보면은 바로가, 빛신하들이 마음이 변해서 모든 군대를 다 데려옵니다 마귀가 바로 하는 것이 이 짓이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다시 그 옛날에 있던 저주의 흐름 속에 옛날에 있던 영적인 하나님 떠나는 불신앙의 흐름 속에 불순종의 흐름 속에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낸 모든 운명 속으로 다시 한번 끌어당기려고 다시 쫓아옵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붙잡는 힘의 세력이 보면 엄청 무섭습니다 왜냐? 죽음이라는 걸 들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서 보니까 말씀 따라가긴 가는데 자기들 뒤에 바로 왔어요 바로 죽일 듯이 따라와요 그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잡듯이 바로 그냥 삼길 듯이 잡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 요하께 부르짖고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상으로 이 죽음의 위협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신적인 능력도 있었을 거예요 내필임 같은 신적인 능력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잡는 심리적인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우리 혼비백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아주 유명한 불평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아주 유명한 불평을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이 죽음보다 좀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흐름소로 들어가요 여기서도 죽음이고 사실은 둘 다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영적 문제나 힘든 부분을 닥치지잖아요 그럼 자꾸만 영적 문제나 과거의 운명들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멈침멈칫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언약 속으로 안 돌아가게도 만들 거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뭐 하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뭐 하지? 돌아가도 똑같이 죽어요 거기서 힘들고 고생하고요 그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조금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때 진짜 저한테도 이건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 내가 뭘 하게 될까? 지금 이 무서운 건 피하게 됐지만 그 위에 이 무서움이 지금 한 1개월 동안 무서웠다면요 그거를 내 평생 50여 동안 그걸 나눠서 같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서움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고생하고 힘든 거 그걸 지금 1개월 동안 겁먹는 것 뿐이지 그 다음 끝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선택하는 게 낫겠다 나는 언약을 잡아야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못 견딥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다가올 때 진짜 죽일 것처럼 다가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고 그 다음에 증거가 일어날 때입니다 요하께서 오늘 너희들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138의 마지막 8입니다 성령의 충만 통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에게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신부가 권세지요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허가 먹어서 끄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를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모세게 될 때 요하께서 너는 어째야 내게 부르지느냐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참 선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앞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78절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거 통해서 너희들의 증거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 사자가 그대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여기 사자가 나오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와의 사자가 실제로 움직여지는 것을 모세가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같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갑자기 없다가 나타났다 누가 뭐 그냥 성경 집어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138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인도하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기들 머리에 있어요 천사, 야곱이 보았던 천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사실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사자와 같이 만날 수 있는 축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이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서 싸웁니다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지금 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사의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저쪽에 가까이 못하니라 과거에 정말 모든 종대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 나라로 막아가지고 못 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못 오게 해요 겁만 주지 절대로 못 오게 여러분을 절대로 장악 못합니다 이쪽에 저쪽에 가까이 못합니다 여러분 딱 나이 문제 새끼시면 그 쳐다보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쪽이 저쪽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하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큰 동풍이 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실 정도가 아니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요 그리고 물이 그들 좌위의 벽이 된다 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애국사람들도 마루의 발들, 병글들, 마병들이 죽여 따라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계속 깜깜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듬은 더듬어가지고 빨리빨리 오지를 못했지만 계속 점점 다가왔겠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보니까요 따라 들어와가지고 벌써 바닷가 있으니까 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들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들을 보시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보실 수 있지요 그들의 병과 바퀴를 달려서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 하시면 이 허감색이 쩔쩔매게 됩니다 그럼 마치 바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을 지시는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6절 잘 아시피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서 이제 물이 애국사람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음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분명히 이것이 간조현상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다의 힘이 회복돼서 아무래도 이제는 그 모든 벽이 되었던 모든 통로들이 다시 또 물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국사람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물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요하께서 애국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요하를 경유하며 요하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인입니다 4등제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영적 싸움에 승리한 정인이거든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 사람들에게는 무교절 그 다음에 두번째 첫째 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손의 미간 미간의 표 손목의 기호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불과 불기동 구름기동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세번째 홍해의 기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이 그 사람마다 어떤 계획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대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얻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오니 이 구원의 능력들을 체험하도록 주여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산업의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랩몬트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내 생각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술에서 벗어나는 참단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교수의 의미로 기도합니다 아멘